나는 사랑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떠했지 영원한 시선과 예수의 사랑을 내 마치지 그때 내가 좀 못생겼고 내가 좋아하는 꼴을 안아내야 할 것인지 다 동의한 일을 떠나서라는 게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럽었지 그렇게 노래가 좋아서 그저가 좋아한 그 노래에 심한 편을 향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 부르네 영원한 시선과 예수의 사랑을 심한 편을 향한 편을 향한 노래가 좋아한 그 노래에 고맙습니다 아멘